여러분 제가 전혀 깔끔 떠는 게 아니라요 저 원래 되게 더럽게 사는데요 작업할 때만 아 오랜만에 이런 거 들으면 돼요 제가 요즘에 제가 아니에요 야 지영아 네? 어쩌면 후회하고 있지 너에게 남긴 상처들 멈추지 않는 시간은 너무 자갑기만 해 여기 아 이거 또 세트랙 써야 되겠다 세트랙 더 써야 될 거 같아 지금 너무 많은 거 같긴 해요 그쵸 아 그 미니나 나한테 미니나 저 높게 치는 거는 메인 많이 높여서 한번 오케이 더 쳐도 괜찮을 거 같죠 송으로? 네 그냥 약간 거기 두 테트랙만 갔어요 거기 두 테트랙만 갔어요 여기 남만의 긴 속눈썹 앤 동자로 그 결을 흔들어 놓고 남만의 긴 속눈썹 앤 스모키 확 지금 꺼를요 메인만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넌 저는 오늘 어제 왔어요 일본 갔다가 영배랑 일본 갔다 왔습니다 아 이 기 cellular 바랍니다 기녀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